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어떤 브라우저를 주로 이용하시나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크롬 브라우저의 사용자가 압도적이었지만 요즘은 채 GPT가 마이크로소프트 빙에 포함이 되면서 엣지 브라우저의 사용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엣지 브라우저만의 편리한 기능들과 기본 사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엣지 브라우저를 실행하게 되면 첫 화면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엣지 브라우저를 이용하실 때 반드시 최신 버전으로 꼭 업데이트를 하고 이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엣지 브라우저 우측 상단 점색의 버튼 누르시게 되면 아래쪽에 설정이라고 있죠? 설정 들어갑니다. 그러면 좌측 메뉴에서 제일 아래로 내려가시면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정보라고 있습니다. 여길 들어가시게 되면 우측에 업데이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최신 상태입니다. 라고 나와야 되겠죠. 최신 상태가 아닐 경우 정보로 들어오게 되면 알아서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게 됩니다. 꼭 업데이트를 해주도록 하세요. 우선 기본 화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브라우저를 이용하는 첫 번째 이유는 검색 기능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 검색창이 있는데요. 그 옆에 보시면 음성으로 검색과 이미지로 검색 두 가지 버튼이 기본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컴퓨터에 마이크가 붙어 있을 경우에는 음성으로 간편하게 검색할 수가 있겠죠? 마이크가 없으실 경우에는 다이소나 마트 같은 데 가셔서 핀 마이크 같은 거 하나 구입을 하시면 아주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마이크가 장착되어 있지만 데스크탑은 마이크가 장착이 안 되어 있죠? 마이크가 있으면 편리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 정도는 꼭 구비해서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마이크 버튼 누르고 음성으로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크 사용 허용하겠냐고 물어보죠? 허용합니다. 오늘 날씨 알려주세요. 이 부분 다시 누르면 음성이 꺼지게 되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음성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혼자 계실 때는 일일이 타이핑할 필요 없이 음성으로 간단하게 활용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은 이미지로 검색이 있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인지 검색이 필요할 경우에는 간단하게 이미지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검색 버튼 누르시고요. 이 위에 원하는 이미지를 끌어서 얹어 주시면 하면 됩니다. 지금 꽃이 있는데요. 이 꽃 이름을 한번 볼까요? 클릭 드래그에서 얹어 놓습니다. 그러면 바로 관련된 이미지와 비슷한 이미지를 찾아주게 되죠. 장미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바로 찾아줄 수 있고요. 꽃말도 전부 보여주네요. 그 다음은 동물 이름도 한번 검색을 해 볼까요? 동물 클릭 드래그에서 다시 위에다 얹습니다. 그러면 해당 동물을 찾아주게 되죠. 스프링 보호기라고 하네요. 이렇게 이미지로 검색도 간단하게 해 줄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엣지의 검색 엔진은 빙이기 때문에 빙에서 전부 검색을 해 주게 되겠죠. 그 다음은 엣지가 요즘 각광을 받는 이유가 채 GPT 때문에 그렇죠? 우측 상단에 보면 빙 버튼이 있죠? 이 빙 버튼 누르면 빙에서 제공하는 채 GPT를 이용해서 질문을 하고 대답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전망이 어때? 하고 물어봤습니다. 전송을 합니다. 그러면 관련된 내용으로 답을 해 주게 되겠죠. 상당히 길게 나왔죠. 스크롤로 움직여 보면 한국 경제 전망에 대해서 여러 기관들이 다양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현대경제연구원은 2023년 성장률이 2.2%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하죠. 빙에서 제공하는 채 GPT는 가장 최근 정보까지 전부 보여주게 되죠. 이런 게 빙에 있는 채 GPT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텍스트에 마우스를 얹게 되면 이 정보는 어디서 왔는지도 출처를 보여주게 됩니다. 요즘 채 GPT의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말도 많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정확한 출처를 표시를 해 주기 때문에 좀 더 안심하고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이렇게 채 GPT가 질문에 답을 내놨을 때 그 다음 이어서 할 수 있는 질문에 대해서도 여기서 보여주게 됩니다. 검색을 하거나 브라우저 이용을 하실 때 빙의 채 GPT와 조합을 해서 이용을 하시면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내가 빙에게 질문했던 내용들을 없애고 싶을 때는 여기 있는 새 토픽을 눌러주시면 간단하게 삭제할 수 있어요. X로 닫아줍니다. 그 다음 빙의 바탕화면에 보시면 복잡한 질문을 해보세요 라고 나오죠. 이 부분을 클릭을 해 주시게 되면 빙으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지금 이 상태는 엣지에서 빙 검색 엔진으로 들어온 상태가 되겠죠. 이것은 우측 상단에 있는 빙 버튼 눌렀을 때와 동일한 게 되겠죠. 그 다음 채팅과 검색이 있는데요. 검색을 누르면 빙 AI를 이용을 해서 검색을 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단어로 입력을 하지 않고 문장으로 입력을 해도 전부 검색을 해 주게 되겠죠. 여기서는 검색 위주의 빙 기능이고요. 그 다음 채팅 부분은 말 그대로 내 질문에 대답을 해 주는 채팅 창이 되겠죠. 두 개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했을 경우에는 채팅 창 같이 대답을 해 주는 게 아니고 검색 결과만 보여주게 되겠죠. 채팅을 하고자 할 때는 여기는 채팅을 누르고 이용하셔야 되겠고요. 아니면 우측 상단에 빙 버튼으로 채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여기에 바로가기가 있죠. 기본으로 나와 있는 바로가기 중에 필요 없는 게 있을 경우에는 바로가기에 마우스 얹으면 우측 상단에 점색의 버튼 나옵니다. 이걸 누르시고요. 여기서 제거해 주시면 바로가기는 삭제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 내가 자주 가는 사이트를 등록을 해 놓고 싶을 경우에는 여기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고요. 이름과 URL만 입력을 해 주시고 추가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죠. 예를 들면 이름은 ib96이라고 쓰고요. URL에는 웹사이트 주소를 써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주소까지 써준 다음에 추가를 해 주시게 되면 해당 사이트가 여기에 뜨게 됩니다. 누르면 바로 접속이 되겠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빙이 속도가 크롬에 비해서는 훨씬 빨라요. 브라우저의 기반은 크롬이용으로 크롬과 동일한 브라우저의 기본 엔진을 이용하고 있지만 엣지에서는 엣지에 최적화를 시켜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속도 면에서는 훨씬 빠르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크롤을 아래로 내리게 되면 이렇게 뉴스 관련된 내용도 나오죠. 구글 크롬을 이용하실 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엣지의 경우는 처음 화면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지만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뉴스라든지 스포츠, 금융, 날씨, 쇼핑 등 다양한 내용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서 보시면 되겠지만 필요 없는 분들은 여기서 바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은 엣지의 편리한 기능 중에 우측 사이드바가 있죠. 사이드바에 보시면 제일 처음에 검색이 나오게 되죠. 이 검색은 좌측에 있는 엣지에서 검색하는 것과 동일한 검색이 되겠습니다. 검색이 이중으로 나와 있죠. 이건 왜 이럴까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원하는 내용을 이렇게 눌러서 검색을 하고 보시다가 궁금한 부분이 생겼어요. 알파룸이 뭘 얘기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또 탭을 열고 복잡하게 보지 않으셔도 여기는 검색 버튼 누르시고요. 웹검색에서 알파룸이라고 칩니다. 그러면 알파룸에 대한 내용이 전부 나오게 되겠죠. 알파룸이란 하고 여기 나오죠. 이렇게 검색 중간중간 원하는 부분만 찾아줄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죠. 이것도 이용해 보시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꼭 탭을 열지 않아도 간단하게 여기서 검색을 해 줄 수 있어요. 그 다음은 쇼핑이 있겠죠. 그 다음 도구가 있죠. 웹브라우저를 이용하시다가 필요한 도구들을 여기에 모아놨습니다. 계산기라든지 그 다음에 단위변환기, 번역기, 사전이 있죠. 웹검색을 하시다 보면 이 네 가지가 가장 많이 쓰이는 기능들이 될 거예요. 간단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해외 사이트 아마존으로 들어와 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길 들어갔어요. 내용이 궁금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긁어주고요. 그 다음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면 선택 영역을 한국어로 번역이라고 나오죠. 번역해 볼게요. 그러면 바로 해당 부분만 번역을 해 주게 되겠죠.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은 복사해서 붙이시면 여기서도 번역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 또 이 엣지의 편리한 기능이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눌렀을 때 사이드바에서 검색 기능이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사이드바에서 검색을 또 해 주게 됩니다. 검색해 볼게요. 그러면 제가 일일이 여기에 입력을 하지 않아도 내가 클릭 드래그에서 구역을 설정하고 검색을 하게 되면 우측에 사이드바 검색 기능이 활성화되면서 바로 검색을 해 주게 됩니다. 이런 게 또 굉장히 편리한 부분이 되겠어요. IB96 사이트로 들어왔는데요. 다시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소리내언 읽기라고 있죠. 웹페이지를 소리내서 읽어주게 됩니다. 이거는 다른 일 하면서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굉장히 편리합니다. 소리내어 읽기 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읽어주죠. 읽고 있을 때 멈추고자 할 때는 소리내어 읽기 일시중지나 소리내어 읽기 닫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만 긁어 볼게요. 자, 입니다까지만 긁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볼게요. 그러면 소리내어 읽기 선택 영역이라고 돼 있죠. 이렇게 해주면 내가 선택한 영역만 읽어주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뉴스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클릭 드래그에서 선택을 다시 했습니다.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몰입형 리더 선택 영역 열기라고 나오죠. 자, 이거 선택해 볼게요. 그러면 내가 클릭해서 드래그한 그 부분만 텍스트를 따로 떼어서 필요 없는 부분은 제외하고 그 내용만 보여주게 되겠죠. 텍스트 같은 거 읽을 때는 아주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여기서 음성으로 읽어줄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읽어주게 되죠. 자, 그 다음에 텍스트도 설정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기본 설정 들어가서 텍스트 크기라든지 글꼴, 간격도 전부 조절이 가능하죠. 사소한 기능들 같지만 이런 기능들이 브라우저를 편리하게 이용할 때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것도 꼭 기억을 해놓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 내용을 프린트할 수도 있죠.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면 인쇄라고 나오죠. 인쇄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 내용만 프린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프린트에서 프린터가 연결이 안 돼 있을 경우 이걸 눌러서 PDF로 저장을 누르시고 저장해 주시면 이 텍스트 내용을 PDF로 저장을 할 수가 있죠. 이런 장점들이 있어요. 필요한 자료들을 그때그때 스크랩해야 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용하시면 아주 편리하게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소 입력창에 보시면 여기에도 소리내어 읽기가 붙어 있죠. 이걸 누르시면 이 전체 페이지를 소리내서 읽어주게 되겠죠. 그 다음은 확장 기능이 있죠. 이 확장 기능 누르시면 크롬에서 이용하는 확장 프로그램을 여기 있는 엣지 브라우저에서도 그대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확장 프로그램 때문에 다른 브라우저 쓰기가 곤란하다 하시는 분들은 엣지 브라우저에서도 그대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사이드바에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365 있죠. 이거 눌러주시면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겠죠. 물론 기능의 제약은 있긴 하지만 확인을 하고 간단한 편집은 다 가능합니다. 자주 이용하지 않거나 가끔 한 번씩 필요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걸 이용하시면 무료로 활용할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은 이미지 크리에이터가 있죠. 이미지 크리에이터는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텍스트로 생성을 하게 명령을 할 수가 있죠. 이것도 기본적으로는 무료죠. 그 대신 100크레딧까지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일 100크레딧씩 제공이 되니까 필요한 만큼 만드시고 크레딧이 소진이 되게 되면 그 다음날 만드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무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만들어 볼까요.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해변에 서 있는 원피스 입은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만들기 해 볼게요. 만들어 줬네요. 금방 나오죠? 이렇게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좌측에 큰 사진으로 나오게 되겠고요. 그 사진은 다운로드 할 수도 있죠. 이렇게 얼마든지 원하는 이미지를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이미지 크리에이터의 장점은 다른 이미지를 생성하는 서비스와 프로그램들과의 차별점이 한글로 입력을 하는 거죠. 보통 전부 영어로 입력을 해야 되는데 한글로 입력을 해도 그대로 잘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은 그 아래에 보면 무작위라고 있어요. 이 무작위보기를 누르시면 AI가 알아서 텍스트를 생성을 하는 거죠. 그 다음 만들기 해주면 그 텍스트가 말하는 이미지를 생성을 해주죠. 이렇게 픽셀 그림으로 만들어 줬네요. 여기에 픽셀 아트라고 나오죠. 이런 거 보는 것만 해도 굉장히 재미있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크레딧이 하나씩 줄고 있죠? 이미지 하나 생성할 때 크레딧이 하나씩 줄기 때문에 하루에 100장까지는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무료라고 보셔도 되겠어요. 이런 거야말로 엣지와 빅만의 독보적인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드롭이라고 있는데요. 이 드롭에 들어가시면 모바일이나 PC 장치에서 파일이나 메모를 보내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동일한 계정을 이용할 경우에는 파일이라든지 메모 같은 것들을 간단하게 보낼 수가 있어요. 마치 카톡같이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대신 메신저 기능은 없고 전송 기능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측 상단 점색의 버튼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 설정으로 들어갈게요. 여기는 추적기에 대한 설정인데요. 여러분이 어떤 웹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을 추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이트를 방문했고 어떤 컨텐츠를 봤고 어떤 광고를 클릭해서 봤는지 그런 정보들을 전부 모으는 거죠. 그래서 내 개인의 맞춤 광고를 보낸다거나 내가 방문한 사이트 기록들을 저장을 해놓게 되는데요. 그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기본은 모든 사이트에서 대부분의 추적기를 허용하는 건데요. 균형 조정을 하면 사이트에 따라서 안전한 사이트는 허용을 하고 불안정한 사이트는 전부 막아주게 되고요. 엄격을 주시게 되면 모든 사이트에서의 추적기를 차단하는 거죠. 여러분이 웹사이트에서 검색을 하거나 컴퓨터 작업을 하실 때 보안이 요구되는 그런 작업들을 하실 경우에는 이렇게 엄격으로 놓고 이용을 하시면 좀 더 안전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일부 사이트는 좀 불안해요. 그럴 때는 그런 사이트의 추적기를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눌러서 들어가셔서 원하지 않는 사이트들은 차단을 할 수가 있죠. 지금 여기 보시면 차단된 사이트가 나오죠. 인터넷을 이용하시다 보면 나도 모르게 여러 군데의 사이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이트에서 나를 다 추적을 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불안하죠. 이런 식으로 전부 차단을 하게 됩니다. 이 사이트들에서 지금 저를 계속 추적한 거예요. 전부 차단이 된 거죠. 그 대신 엄격으로 두시게 되면 검색이 원활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균형으로 이용을 하시고요. 중요한 작업이나 보안을 요하는 작업을 할 때는 엄격으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균형 조정으로 설정을 해놓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쿠킴이 사이트 권한인데요. 여러분이 사이트들에 들어가게 되면 그 사이트에서 권한을 허용해 달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허용해 주죠. 그런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이트 사용 권한이라고 나오죠. 최근 활동에서 여기서 마이크를 허용했고 여기서 팝업이나 리디렉션을 허용했습니다. G마켓이네요. 그 다음에 여기도 팝업 리디렉션 허용했죠. 메이크 티켓이라는 곳에서도 허용을 했네요. 여기는 왠지 좀 이상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다시 들어가서 사용 권한을 초기화해 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더 이상 그런 권한을 허용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 위치가 사이트에 전부 공개가 되는 게 싫으실 경우에는 모든 사용 권한에 들어가셔서 위치 권한을 꺼버리도록 하세요. 지금 여기 보시면 액세스 전에 확인이라고 되어 있죠. 이걸 꺼버리면 차단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내 위치는 차단이 되죠. 그래서 어디에 접속하든 내 위치는 알 수 없게 되겠죠. 그 다음은 시스템 성능에 가시게 되면 시작 부스트라고 있죠. 이것을 켜놓으시면 컴퓨터를 시동을 할 때 엣지가 더 빨리 열리도록 도와주게 되겠습니다. 그 대신 시동 시간이 약간 더 걸릴 수는 있죠. 이것은 편리에 따라서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엣지가 닫혔을 때 백그라운드 확장과 앱을 계속 실행이죠. 엣지에 설치되어 있는 확장 프로그램들이 엣지를 끄더라도 계속 돌아가게 한다는 얘기인데요. 이거는 컴퓨터에 영향을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엣지를 끄면 확장 앱도 종료가 되도록 이 부분은 끄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가능한 경우 하드웨어 가속 기능이죠. 이게 있으면 이런 그래픽을 표현할 때는 훨씬 빠른 속도로 이용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꼭 켜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성능 최적화인데요. 이런 효율성 부분들 있죠. 이런 것들은 켜놓고 이용을 하시면 전기도 절약되고 속도나 안정성에도 도움이 됩니다. 되도록이면 켜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아래에 보시면 USB 장치라고 있는데요. 가끔 웹사이트에서 내 USB 장치에 접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거기가 멀웨어라든지 또는 해킹 프로그램, 바이러스 프로그램들이 웹사이트를 이용을 해서 내 컴퓨터를 감염시킬 때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 기능은 엣지 브라우저에 유일하게 붙어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 기능은 꼭 켜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화살표 누르시고 들어가시면 체크되어 있죠. 꼭 체크해놓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조심해서 나쁠 일은 없죠. 이렇게 문제 소지가 있을 만한 것들은 전부 안전하게 이용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 또 아래로 내려가시게 되면 방해가 되는 광고라고 나와요. 여기 들어가 볼게요. 침해적이거나 오해 소지가 있는 광고를 표시하는 사이트의 광고 차단이죠. 이것도 꼭 켜놓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나에게 필요 없는 그런 광고들을 차단을 하게 되는 거죠. 가끔 이용하시다 보면 민망한 광고가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혼자 이용할 때는 모르겠지만 주위에 다른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곤란하죠. 그래서 이걸 체크를 해두시면 그런 광고를 아예 미연에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기본 사용 방법은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웹브라우저와 동일합니다. 그대로 이용하시면 되겠죠. 이 엣지의 장점은 일단 속도가 빠르고요. 그 다음 챗GPT와 이미지 크리에이터가 포함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오피스 365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크롬을 주 브라우저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이 엣지 브라우저를 한 번쯤은 이용을 해보시고요. 본인에게 편리한 부분만 잘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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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